맥스나 블렌더에서 메카닉 모델링 할 때 블린을 참 많이 씁니다. 맥스에서도 블린으로 거의 메카닉 작업을 하고 블렌더에서도 이렇게 하드웁스나 플루엔트, 박스커터 다 하드 서피스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데 간혹 블린 작업 하다보면 이렇게 면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혹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선이 이렇게 겹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면이 이렇게 깨집니다. 보통 평소에는 얌전하게 작업할 때는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복잡한 면에서 블린을 사용할 때 이렇게 면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은 맥스에서 웨이티드 노멀스라는 모디파이가 있습니다. 얘를 불러오시고 블린 위에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스 스무딩 그룹 있죠. 얘를 체킹 하십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면들이 깔끔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린 위에 얘를 놓고 사용하세요. 나는 이런 현상이 없어 하시더라도 그냥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요거는 블렌더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블렌더에도 에드 모디파이 하시면 여기에 웨이티드 노멀 있죠. 얘도 하드웁스나 플루엔트, 박스커터 같은 하드 서피스 메카닉 모델링 작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얘를 웨이티드 노멀스를 맨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면 쉐이딩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